오늘의 작업현장 여기는 분당 실내 인테리어는 모두 끝나가는 것 같다 나는 베란다 질을 하러 왔다 내부는 깨끗한데 베란다는 지저분하다 저는 형아파트에서 염두에 가려운 것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장면을 사용하여 공간에 가려운 것을 사용하여 공간에 전해를 사용하여 이렇게 공사를 좀 지저분하게 하는 걸 보면 인간성이 좋은 인테리업자가 아닌 것 같다 이쪽 베란다에는 베니다판을 시공을 해놨다 깨끗한 벽이 하나도 없다 어쩜 이렇게 더러울까 정말 더럽게 살기도 했구나 주방도 되게 심플하긴 하나 내가 볼 땐 그릇 엎어놓을 자리도 없다 실용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쪽 베란다에는 들어오자마자 페인트는 이렇게 다 떨어져나가고 있고 파이고 그리고 이렇게 다 떨어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분당에서 분당 금호타운 이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나왔습니다. 마지막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. 이에 바랍니다. 이제 짐을 싣고 퇴근을 합니다. 집에 가면 한 10시 반은 되겠다. 화이팅! 이상!